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완전히 침수됐던 반구대 암각화가 석 달 만에 다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7월 23일 장마로 물에 잠긴 이후 잇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계속 침수됐다가 92일 만인 이달 23일 다시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하류에 있는 사연 때문에는 수문이 없어 해마다 물에 잠겨 훼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위해 수사기미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지방경찰청 제1부장 A 경무관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은 A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경찰이 모 식품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자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첩보를 부당하게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지역 치안을 담당할 북부경찰서가 다음 달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북부서 업무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개서식은 11월 1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총경이 지휘하는 1급서로 1실 7과 5개 파출소, 근무인원 34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울산의 임금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울산의 정규직 근로자는 30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1천 명이 줄었지만 비정규직은 15만 9천 명으로 같은 기간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주력산업 부진과 코로나19까지 겹쳐 정규직 채용보다 기간제와 시간제, 단기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